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제를 6개 언어로 번역한 데 이어 올해는 4학년 교제까지 번역을 마쳤습니다. 학성 여자고등학교가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미래에너지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에너지고등학교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학습자중심 프로젝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11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울산지역 학교 곳곳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제를 6개 언어로 번역한 데 이어 올해는 4학년 교제도 6개 언어로 개발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보조교제로 사용되는 지역화 교제. 울산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지역화 교제를 6개 다문화 언어로 볼 수 있는 다문화 번역본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간 기여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서 시작된 다문화 번역본. 생소한 우리 울산의 터전을 잡게 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교제의 다문화 번역본은 올해부터 배포돼 수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학년 교제까지 대상을 확대해 제작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번역본 제작에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로 구성된 외국인 검수위원들의 공이 컸습니다. 우리말과 외국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검수위원들이 문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교제를 번역한 겁니다. 번역본은 교제 한 권만으로도 QR코드를 통해 검수위원들이 번역한 6개 국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툰 외국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제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검수를 거친 4학년 지역화 교제 다문화 번역본은 내년부터 울산 지역 전학교에 보급돼 수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 교육뉴스 박영훈입니다. 학성여자고등학교가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미래에너지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은 공동교육과정 과학 교양 과목의 일환으로 학생 15명이 한수원과 울산기후위기대응센터 등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학성여고는 울산고와 성신고, 약사고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너지고등학교가 전교생이 참여한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기획과 설계, 구매와 제작 등 모든 단계를 주도하는 학습자 주도형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3학년 졸업작품을 중심으로 2학년의 융합교과와 1학년의 입문교과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돼 전시됐습니다. 울산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생태계 보전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는 울산생태영상예술제를 열었습니다. 뉴스와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등 울산생태계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 8편이 상영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예술자원 활용 프로젝트 수업인 예술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학기에 울산인물단편영화제에 이어 이번 2학기엔 전문강사 협력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제일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영화 콘텐츠 제작반 제1예술공작소 학생들이 제4회 IM청소년 영상제에서 고등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안전체험관과 함께 수능 이후 고등학교 10곳에 3학년 학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공연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